작정을 했네요. 오늘의 무대를 보고 너무 잘 추는데 춤을 그만 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하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멋있었어요. 조영 씨는 스스로 보면서 미쳤구나, 미쳤구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음악이랑 컨셉이랑 안무 구성, 춤, 연기까지 완벽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155대 끝점! 115대 최초의 553대 끝점! 과연? 아! 태국투정! 태국을 승리! 아, 미쳤는데요. 하하, 미끄러가 1대했어요. 자, 텐, 소음 한번 함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크게 웃어도 되요 이분도 사진 많이 빠졌네요 일형이 우리 밤새 11시부터 7시까지 맨날 일주? 계속 이 무대 준비하고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팬 왜 울어요? 팬 왜 울어요?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제가 2회 때 그 마지막 전화요 그때는 형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준 팬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댄서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상이 형한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혼자서 받을 수 있는 상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댄서분들도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 새벽까지 계속 대충 원하고 계속 제대로 좀 주고 같이 파이팅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재능을 보면서 재미있었고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마지막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